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돌아가신 맨슈어 올슨 교수는 경제학조로서도 아주 보기 드물게 정치권력의 본질을 아주 예리하게 간파했던 그런 학자로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가 보는 정치권력을 단순하게 정리하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권력은 다른 권력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수탈해서 약탈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모든 권력자의 행동 동기와 유인은 이기심이다. 권력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나서는 것은 생산의욕을 고치해져서 장기적으로 더 많은 것을 숙탈하거나 약탈하기 위해서다. 다소 놀라운 그런 표현이나마는 정말 세상의 연수가 한 해 뒤에 늘어가면서 정치권력의 본질을 이처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는 뛰어난 학자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정치권력을 거머쥔 자들은 그들을 멈추게 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권분립밖에 없습니다. 선거와 상권분립이 허물어지고 나면 정치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국민들은 오로지 수탈과 약탈의 대상이자 선거성리의 전리품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쭉 지켜왔던 작은 정부라는 그런 털을 문정부화해서 다 버리고 거대정부로 나아간 것은 대단히 위험한 그런 경고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맨시오 올선 교수의 정치권력에 대한 간단 명료한 정리는 정말 우리 사회에 주는 엄청난 메시지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1년에 집값이 올랐다는 미실현 이익을 가정하고 자기 손에는 한 푼도 들어온 돈이 아닙니다. 재산세 성격의 보유세 성격의 종합부동산세를 1년에 2배 200% 300% 어떻게 올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정치권력의 약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약탈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계속해서 약탈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니까 예당 쪽에서는 약탈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좀 다듬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조금 양보할 기미를 보이는 것이죠.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더 큰 약탈과 수탈을 위해서 작은 미끼 정도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여당이 고려하고 있는 미끼는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겹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자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조금 완화해 주는 방안을 지금 논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한 언론 매체와의 통화에서 자신들이 취한 입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공시지가를 시가와 비슷하게 맞추는 현실화율까지 높아지면서 내년에는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지 당과 정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내년 3월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이전에 공동주택의 공시가를 시시에 대비 90% 올리는 일정을 최소 1년 정도 연기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치는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이 행정부의 재량건으로 당장 실행해 옮길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행정부의 로드매에 따르면 정부는 시시에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그리고 9억의 15억 아파트는 2027년까지 그리고 15억 이상은 2025년까지 각각 공시지가를 시세의 90%에 맞추기라고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 방침 등에 따라서 지난해와 비교해서 무려 19.08% 급등했습니다. 이것은 2007년 이후에 1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특히 서울의 19.91% 경기도가 23.96% 부산의 19.67% 등은 평균 이상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야당으로부터 세금폭탄론이 등장하게 되는 그리고 그런 비판이 대중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는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 감면하려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힙니다. 이유는 세금폭탄이 내년 3월 대선에서 치명적인 그런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 바로 정부와 여당의 입장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를 얻을 수가 있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선 이전까지 적당한 시점을 봐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를 파격적으로 실시하면 표를 모으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력을 잡고 나면 곧바로 모든 것을 원래의 위치로 돌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5년 정도를 더 수탈할 수 있는데 무엇을 그렇게 고민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표를 구하는 일이 급하다면 세금 부담을 조금 감면해주면 국민들 가운데 많은 수가 네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동네에 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절비할지 궁금합니다. 그때면 맨시오 울슨 교수가 남긴 정치권력에 대해서 만고불변의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명언을 한 번 더 새겨보는 깨어있는 국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정치권력은 다른 권력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수탈하거나 약탈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정치권력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권력자에 대해서 낭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맨시오 울슨의 아주 걸출한 경제학자가 권력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 번 깊게 숙고해보기를 바랍니다. 금세 와글와글 했다가 약간 세금 탕감 세금만 내려주게 되면 네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치하는 일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금세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자기 이기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마도 권력을 진 사람들은 속으로 웃을 것입니다. 어이구 가분개들 같으니라고. 어이구 가분개들 같으니라고. 너희들이 가분개 맞지. 가지에 붕어 개 맞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깎아주겠죠. 잠시 조금 줬다가 나중에 왕창 빼앗아 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간에 본질을 볼 수 없으면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사를 관통하는 일종의 법칙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가 없으면 늘 당하는 것이죠. 늘 빼앗기는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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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